한글자막 by 한효정 순물질이 골고루 섞여있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우유도 혼합물이에요 우유에는 물과 지방, 단백질 등이 섞여 있어요 우유를 확대해보면 지방 등의 알갱이가 뭉쳐서 골고루 섞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유도 불균일 혼합물이지요 순물질처럼 보이는 생수도 사실은 혼합물이에요 증류하지 않은 생수에는 순수한 물과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섞여 있어요 볼펜 속 잉크도 혼합물이에요 잉크 안에는 여러 색소가 섞여 있어요 수성펜의 경우 종이에 글씨를 쓰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번지는 것을 통해 여러 색소가 섞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혼합물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럼emorgen! 예방 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